긴급속보입니다. 박연진, 주효정 둘이 사귄답니다. 4월 1일 만우절에 디스패치에서 공개한 한 장의 사진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. 왜냐하면 이 사진 속의 주인공들이 바로 더글로리에 출연했던 이도연과 임지연이었기 때문입니다.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둘의 연애가 이미 더글로리 초반때부터 파트2 끝날 때까지 쭉 이어졌었다는 점인데요. 극 중에서 자신의 실제 여자친구인 박연진 역의 임지연을 상대로 메소드 연기를 펼친 이도연 배우님의 연기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.